진영 진영 이렇게 받고 받고 또 받고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연예인 DC같은건가? 정국아 부작 데이터 더 받은걸로 만족하면 안 되지 일단 T월드 매장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득템학교의 학생증을 보여주기만 하면? 보여주기만 하면? 데이터 100메가바이트 한개만 사도 1블러스 뭐 게다가 요새 돈 주고 구할 수도 없는 핫한 서련씨의 브로마이드와 우리 방탄소년단의 브로마이드까지 와우 득템학교의 학생의 권력 당당하게 누리란 말이야 대박 짱짱놀 온라인에서도 또 받고 T월드에서도 또 받는 SK텔레콤 득템학교로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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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블라인 저의 시작하라고 아멘